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정오하고 사악한 집단으로 내몰았던 검찰을 동원하겠다고 문재인 정권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LH 의혹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검찰이 투입됐다면 벌써 사건이 해결되고 진정 국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상황도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정도를 걷지 않으니까 항상 모든 분야가 이렇게 꼬이고 꼬이고 또 꼬이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검찰 총동원령을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워하는 검찰의 동원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검찰을 동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다급했던 모양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낯이 두껍다 정말 뻔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검찰을 못된 집단 악한 집단으로 매도할 때는 언제고 LH 사태가 터졌을 때도 부동산 투교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검찰을 투입하면 금세 해결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사안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6대 사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29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은 바로 검찰총동원역입니다. 그의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국의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 발언에 으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뜨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 친구들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검찰은 절대 안 된다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소규모 지청까지 포함한 총 43개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검사와 수사관 500명 이상을 LH 투기 의혹 사건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입니다. 투입 규모만 따지고 보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통째로 LH 사건에 투입되는 것과 맞먹게 된 그런 꼴입니다. 과연 그동안 국민들이 모르게 법을 어떻게 고쳐버렸는지 검찰 동원력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을 동원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동원할 수 있고 또 동원하고 싶지 않으면 동원할 수 없는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동원하고 싶으면 하고 동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인 겁니다. 모든 것은 집권 세력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독재국가나 인치에 따라서 움직이죠. 집권청의 마음대로 검찰을 동원할 수 있고 동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면 그건 독재국가인 거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는 권력자의 명령이 있어야 검찰국 투입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은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LH 사태가 터졌을 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을 투입하면 제대로 아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세균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3월 4일 날 정부합동조사단 합조단을 꾸밀 때 하고 3월 8일 날 특수본을 구성할 때 검찰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거의 사실상 배제한 것 같은 것이죠. 초기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전문검사 단 한 명이 파견돼서 법률지원 역할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지난 1기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때는 검찰이 수사를 지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사건을 완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6대 범죄 이외에는 검찰에 대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친절하게 LH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죠. 그러나 검찰은 현재 총동원력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 체계에서 검찰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월 5일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배제하면서 경찰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의 연장 신청 시 신속히 검찰이 검토하고 송치 사건을 엄정 처리하고 공소 유지에 검찰이 만전을 꾀하고 범죄 수익 철저 한 수만 지시하고 경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만 하고 그냥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처신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발견될 때 한해서만 검찰에 나서기로 하고 완전히 배제된 물로 써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어어 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행사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보수는 이겨야겠고 부동산 민심은 가라앉을 거는 전망이 보이지 않고 결국은 정세균 총리가 긴급 구호 SOS를 검찰에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검수완박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검찰의 손과 발을 모두 다 잘라버린 상태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수사 착수 20일 만에 손발이 완전히 잘려버린 검찰을 꺼려들였다. 이런 시중에 비판적 여론을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현장 분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털어놓습니다. 경찰이 700명이 투입돼서 한 달 가까이 수사를 했으면 지금쯤은 다 마무리했어야 됐다. 한 달간 수사를 하고 성과를 못 낸 점에 대해서 바로 정세균 총리가 먼저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첩보를 활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했던 일선지검의 수사정보정책과도 올해 이미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온전한 나라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으면 당연히 검찰에 개입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느 법치 국가에서 권력자가 원하면 검찰을 동원할 수 있고 권력자가 원하지 않으면 검찰을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것들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쨌든 사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검찰은 결국 그거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평호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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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